아따 말 잘 타네 도시는 의미 없는 전단지로 가득해요 딱 하나가 모자란다고 쿠폰 어? 다 먹고 싶은데 어떡하죠? 도시도 빠르세요! 아직도 전단지가 내가 다 종료해줄게 이제 뭘로 시키죠? 배달의 민족 도시아가 삼치겠구나 나 어떡해! 다이어트는 또 샵으로 국산 꿀뚫이 다리 열리게 사진 리뷰를 확인해야 해 치킨 먹은 포인트로 깡풍기 시킬 수 있었대 탕수육 하나 먹겠다고 평생 쿠폰이나 먹으래? 이 집이 진짜였어 무슨 애 믿지 알아? 식전이지 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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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!